충청남도 아산시가 2023 아트밸리 아산 장애인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장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아트밸리 아산 2023 장애인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 장애인예술제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장애인의 재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승자와 패자가 아닌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으로써 미라클 보이즈와 각 단원들이 참석해 예술제를 위해 준비한 공연과 연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남협회 김소당 회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이 참석해 아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마음껏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예술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장수연입니다.